원고료 이백 원 강경애 친애하는 동생 케이야 간번 너의 편지는 반갑게 받아 읽었다 그러고 약해졌던 너의 몸도 다소 튼튼해짐을 알았다 기쁘다 무언히 무언히 해야 건강밖에 더 있느냐 케이야 졸업길을 앞둔 너는 기쁨보다도 괴롬이 앞서고 희망보다도 낭망을 하게 된다고 오냐 내 환경이 그러하니만큼 응당 그러하리라 그러나 너는 그 괴롬과 낭망 가운데서 단연히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쁘고 희망의 불타는 새로운 길을 발견해야 한다 케이야 내가 모른 바 이 언니의 연애관과 내지 결혼관은 간단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만한 지식이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그러니 나는 요새 내가 지내는 생활 전부와 그 생활로부터 일어나는 나의 감정 전부를 아무 꿈일 줄 모르는 서투른 문장으로 적어놓을 터이니 현명한 너는 거기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하여다오 케이야 내가 요새 D신문에 장편소설을 연재하여 원고료로 200여 원을 받은 것은 너도 잘 알지? 그것이 내 일생을 통하여 처음으로 많이 가져보는 돈이구나 그러니 내 머리는 갑자기 활개를 얻어 온갖 공상을 다하게 되도구나 케이야 너도 짐작하는지 모르겠다마는 나는 어려서부터 순조롭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고 또 커서까지라도 순경에 처하지 못한 나는 그나마 쥐꼬리만큼 배운 이 지식까지라도 우리 형부의 덕이었니라 그러니 어려서부터 명일빔 한 벌 색들여 못 입어봤으며 먹는 것이란 언제나 조밥이었구나 그러고 학교에 다니면서도 맘대로 학용품을 어디 써보았겠니? 학기 초마다 책을 못 써서 울고 울다가는 겨우 남의 책을 얻어 가졌으며 종이와 붓이 없어 나의 조그만 가슴은 그 몇 번이나 닮았거리였는지 모른다 케이야 나는 아직도 잘 기억한다 내가 학교 1년 급대 일이다 내일처럼 학기 시험을 치겠는데 나는 종이붓이 없구나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나는 옆의 동무의 것을 훔치었다가 선생님한테 얼마나 꾸질함을 받았겠니? 그러고 애들한테서는 예 도정년 도정년 하는 놀림을 얼마나 받았겠니? 더구나 선생님은 그 큰 눈을 불아리면서 놀 시간에도 나가 놀지 못하게 하고 벌을 세우지 않겠니? 나는 두 손을 벌리고 유리창 곁에 우두커니 서 있었구나 동무들은 운동장에서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손뼉을 치며 좋아하지 않겠니? 나는 벌을 서면서도 눈사람의 그 입과 그 눈이 우스워서 킥 하고 웃다가 또 울다가 하였다 케이야 어려서는 천진하니까 남의 것을 훔칠 생각을 했지만 소위 중학교까지 오게 된 나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러한 마음은 먹지 못하였다 형부한테서 학비로 오는 돈은 겨우 식비와 월사금 밖에는 못 물겠더구나 어떤 때는 월사금도 못 물어서 머리를 들고 선생님을 바라보지 못한 적이 많았으며 모르는 학과가 있어도 맘 놓고 물어보지를 못했구나 그러니 나는 자연히 기운이 줍고 바보같이 되더라 따라서 친한 동무 한 사람 가져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외로운 까닭에 하느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으니 나는 밤마다 기숙사 강당에 들어가서 목을 놓고 울면서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고 날마다 달마다 자라만 가두구나 동무들은 양산을 가진다 새로 치마 저고리를 입는다 털목도리 자켓을 짠다 시계를 가진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우습게 생각되지만은 그때는 왜 그리도 부러운지 눈물이 날 만큼 부럽두구나 그 폭신폭신한 털실로 목도리를 짜는 동무를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실을 만져보다가는 앞서는 것이 눈물이 두구나 여학교 시대가 아니고서는 맛보지 못하는 이 털실의 맛 어떤 때 남편은 당신은 왜 자켓 하나 짤 줄 모르고 하고 쳐다볼 때마다 나는 문득 여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동무가 가진 털실을 만지며 간이 짜르르하게 느끼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곤 하였다 케이야 어느 여름인데 내일같이 방학을 하고 고향으로 떠날 터인데 동무들은 떠날 준비에 바쁘구나 그때는 인조견이 나지 않았을 때이다 모두가 쟁친 모시치마 적삼을 잠자리 날개처럼 가볍게 해 입고 흰 양산 검은 양산을 제각기 사두구나 그때 나는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더라 무엇보다도 양산이 가지고 싶어 영 죽겠두구나 지금은 어염집 부인들도 양산을 가지지만 그때야말로 여학생이 아니고서는 양산을 못 가지는 줄로 알았다 그러니 양산이야말로 무언 중에 여학생을 말해주는 무슨 표인 것 같이 생각되었니라 철없는 내 맘에 양산을 못 가지면 고향에도 가고 싶지를 않두구나 그래서 자꾸만 울지 않았겠니? 한방에 있는 동무 하나가 이 눈치를 채웠음인지 혹은 나를 놀리노라고 그랬는지는 모르나 나는 얼른 양산을 주고 펼쳐보니 하나도 성한 곳이 없더라 그때 나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울분과 슬픔이 목이 막히도록 찝아치더구나 그러나 나는 그 양산을 버리지는 못하였다 케이야 나는 너무나 딴 길로 달아나는 듯 싶다 이만하면 나의 과거 생활을 너는 짐작할 터이지 나의 현재를 말하려니 말하기 싫은 과거까지 들추어 놓았다 그런데 케이야 아까 말한 그 원고료가 오기 전에 나는 밤 오래도록 잠을 못 이루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선 겨울이니 털에 투나 하고 목도리, 구두, 내 앞니가 너무 세니 새가 넓으니 가늘게 금리나 하고 가늘게 금반지나 하고 시계나 아니 남편이 뭘 할지 모르지 그래도 뭘 내 벌어서 내 해가 지는 데야 제가 입이 여리니 무슨 말을 한담 이번 기회에 못하면 나는 금식에 하나도 못 가지게 눈 딱 감고 한다 그러고 남편이 양복이나 한 벌 해줘야지 양복이 그 꼴이니 나는 이렇게 깡그리 생각해 두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원고료가 내 손에 쥐어졌구나 케이야 남편과 나와는 어쩔 줄을 모르게 기뻐했다 그날 밤 나는 유난히 빛나는 등불을 바라보면서 이 돈으로 뭘 하는 것이죠 남편의 말을 들어보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물었구나 남편은 묵묵히 앉았다가 혼자 하는 말처럼 거참 우리 같은 형편에는 돈이 없는 것이 오히려 맘 편하거든 그새 이왕 생긴 것이니 써야지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음호 동물을 입원시키는 게지 나는 이같이 뜻밖의 말에 앞이 아뜩해지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구나 그러고 나를 쳐다보는 남편의 그 얼굴이 금시로 개모양 같고 또 그 눈이 예전 손흥깔 같더구나 그러고 다음으로는 홍식의 부인이지 이 겨울 동안은 우리가 돌봐야지 어찌겠수 나는 이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더라 그래서 머리를 돌려 저편 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구나 물론 남편의 동지인 응호라든지 혹은 같은 친구인 홍식의 부인이라든지를 나 역시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 배는 아니요 그래서 이 돈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힘 미치는 데까지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까지 가졌지만 그러나 막상 내 손에 200여 원이라는 돈을 쥐고 나니 그때의 그 생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구나 어쩔 수 없는 나의 감정이더라 남편은 대답이 없는 나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약간 거세인 음성으로 그래 당신은 그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을 듯 싶소 그 물음에 나는 혀를 깨물고 참았던 눈물이 샘손듯 쏟아지더구나 그 순간에 남편이야말로 돌이나 깎아놓는 듯 그렇게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내 눈에 비쳐지더구나 무엇보다도 제가 결혼 당시에 있어서도 남들이 다 하는 결혼 반지 하나 못해주었고 구두 한 켤레 못 사주지 않았겠니 물론 그것이야 제가 돈이 없어서 그리한 것이니 내가 그만한 것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생긴 오늘에 그것도 남편이 번 것도 아니요 내 손으로 번 돈을 가지고 평생의 원이던 반지나 혹은 구두나를 선선히 해 신으라는 것이 떳떳한 일이 아니겠니 그런데 이 등신같은 사내는 그런 것은 염두에도 먹지 않는 모양이더라 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지금 신는 구두도 몇 해 전에 내가 중의염으로 서울 갔을 때 남편이 친구인 김경호가 그야 아내가 신다가 벗어놓은 구두를 자꾸만 신으라고 하두구나 내 신발이 오죽잖아야 그리했겠니 그때 나의 불쾌함이란 말할 수 없었다 사람의 마음은 일반이지 낸들 왜 남이 신다 벗어놓은 것을 신고 싶겠니 그러나 내 신발을 굽어볼 때는 차마 딱 잘라 거절할 수는 없더구나 그래서 그 구두를 둘러보니 구멍 난 곳은 없더라 그래서 약간 신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지 몰라 그 다음으로 남편에게 편지를 했구나 며칠 후에 남편에게서는 승낙의 편지가 왔겠지 그래서 나는 그 구두를 신게 되지 않았겠니 그러나 항상 그 구두를 볼 때마다 나는 불쾌함만이 사라지지 않두구나 그런데 오늘 밤 새삼스러이 그 구두를 빌어 신었던 그때의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받치며 참을 수 없이 울음이 응응 터지는구나 나는 마침내 어린애같이 입을 벌리고 울지 않았겠니 남편은 벌떡 일어나며 웽 소리가 나도록 나의 뺨을 후려치 누나 가뜩이나 울분에 못 이겨 울던 나는 악이 있는 대로 쓸어나누구나 왜 때려 날 왜 때려 나는 달려들지 않았겠니 남편은 호랑이 눈 같은 눈을 번쩍이며 재차 달려들더니 나의 머리끄덩이를 치는 바람에 등불까지 웽그렁 쟁하고 깨지두구나 따라서 온 방안에 석유 냄새가 확 풍기구나 죽여라 죽여라 나는 목이 메워 소리쳤다 이제야말로 이 사나이와는 마지막이다 싶더라 남편은 식은 벌떡이며 응 너 따위는 백번 죽여 싸다 내 내 맘을 모르는 줄 아니 흥 돈 푼이나 생기니까 남편을 남편같지 안 알고 에이 치사한 년 가라 그 돈 다 가지고 내일 내 집으로 가 너 같은 치사한 년과는 내 못살아 온 여우 같은 년 너도 요새 소위 모던거리라는 둘이 회눙년이 되고 싶은 게구나 아 인류문인으로서 그리해야 하는 게지 허허 난 그런 인류문인의 사내될 자격은 못 가졌다 머리를 지지고 볶고 상판에 밀가루 칠을 하고 금시계에 금강석 반지에 털 외투를 입고 입으로만 아 무산자여 하고 부르짖는 그런 문인이 되고 싶단 말이지 당장 나가라 내 손을 잡아 끌어내누나 나는 문 밖으로 쫓기어났구나 케이야 북극의 바람이 얼마나 찬 것은 말할 수 없다 내가 여기에 온 지 사계 성상을 맞이했건만 그날 밤 같은 그러한 매서운 바람은 맛보지 못하였다 온 세상이 얼음덩이로 된 듯하더구나 쳐다보기만 해도 눈등이 차오는 달은 중천에 뚜렷한데 매서운 바람결에 가로 눈이 싱싱 날리 누나 마치 예리한 칼끝으로 내 피부를 찌르는 듯 내 몸에 부딪히는 눈발이 그렇게 따굽구나 나는 팔짱을 찌르고 우두커니 눈 위에 서 있었다 그때의 나의 머리란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터질 듯하구나 어떻게 하나 나는 이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결정적 태도를 취하려고 이렇게 중얼거리며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을 한 가지씩 붙잡아 내었다 제일 먼저 내달아오는 것이 저 사나이와는 이전 못 사는 개다 금을 줘도 못 사는 개다 그러면 나는 어떻거나 고향으로 가나 고향 저년 또 다 살았나 글쎄 그렇지 며칠 살겠기 저런 회농년하고 비웃는 고향 사람들의 얼굴과 어머니의 안타까워하는 모양 나는 흠칫하였다 그러면 서울로 가서 어느 신문사나 잡지사에 취직을 해 종래의 여기자들이 옆몸만 퍼친 것을 보아 나 역시 별다른 인간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자 그 말로는 타락할 것밖에 없는 듯 그러면 어디로 어떻거나 동경으로 가서 공부나 좀 해봐 학비는 무엇이 되고 내 처지로서는 공부가 아니라 타락 공부가 될 것 같다 나는 이러한 결론을 얻을 때 어쩐지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듯 나는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누가 반가이 맞받아줄 사람이라고는 없는 듯 하구나 그나마 호랑이 같이 씩은거리며 저 방 안에 앉아있을 저 사나이가 아니면 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듯 하구나 K야, 이것이 애정일까? 무엇일까? 나는 그때 또다시 더운 눈물을 푹푹 쏟았다 동시에 그 호랑이 같은 사나이가 넓적넓적 짓거리던 말을 문득 생각하였다 그러고 흥식의 부인이며 그 어린 것이 헐벗은 모양 또는 뼈만 남은 응호의 얼굴이 무시무시하리만큼 떠오르는구나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떠난 그들 모자 감옥에서 심장병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신음하는 응호 내 손에 쥐어진 200여 원 이것이면 그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몸이 성하다 그러고 헐벗지는 않았다 이 위에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 허영 그것이 아니냐 나는 갑자기 이때까지 어떤 위태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K야, 나와 같은 처지에서 금식의 금반지 털 외투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게냐 그것을 사는 돈으로 동지의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떳떳한 일이냐 더구나 남편의 동지이 메리야 아니 내 동지가 아니냐 나는 단박에 문 앞으로 뛰어갔다 여보, 나 잘못했어 뒤미쳐 문이 획 열리두나 그래서 나는 뛰어들어가 남편을 붙들었다 여보, 나 잘못했어 다시 내는 응 목이 메어 울음이 쓸어나왔다 이 울음은 아까 그 울음과는 아주 차이가 나 있는 울음이었던 것만은 알아다오 K야,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내 머리를 매만진다 당신의 마음을 내 전연히 모르는 배는 아니오 단벌 치마에 단벌 저고리를 입고 있으니 그러나 벗지는 않았지 입었지 무슨 걱정이 있소 그러나 응호동무라든가 홍식의 부인을 보구려 그래 우리 손에 돈이 있으면서 동지는 알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내버려 둬야 옳단 말이오 그러기에 환경이 같아야 하는 게야 환경이 나부터라도 그 돈이 생기기 전과는 확실히 다르니까 남편은 입맛을 사시며 잠잠하다 그도 나 없는 동안에 이리저리 생각해 본 후의 말이며 그가 그렇게 분풀이를 한 것도 내게 한보다도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쾌한 생각을 제어하고자 함이었던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었다 나는 도리어 대담해지며 가슴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일어나두구나 여보, 갑허란 것으로 우리 옷이나 한 벌씩 하고 쌀이나 한 말 나무나 한 발이 사고는 그들에게 논아줍시다 우리는 앞으로 또 걸지 않겠소 남편은 와락 나를 쓸어 안으며 잘 생각했소 K야 내가 지루할 줄도 모르고 내 말만 길게 늘어놓았구나 너는 지금 졸업기를 앞두고 별의별 공상을 다 할 줄 안다 물론 그 공상도 한때는 없지 못할 것이니 나는 결코 너의 그 공상을 나무라려고 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공상에서 한보 뛰어나와서 현실에 착안하여라 지금 삼남의 이재미는 어떠하냐 그리운 고향을 등지고 쓸쓸한 이 만주를 향하여 몇만의 군중이 달려오고 있지 않느냐 만주에 와야 누가 그들에게 옷을 주고 밥을 주더네 그러나 행여 고향보다는 날까 하고 와서는 처자는 요리깐에 혹은 부호의 첩으로 빼앗기고 울고불고하며 이 넓은 벌을 헤매이지 않느냐 하필 삼남의 이재민 뿐이냐 요전에 울릉도에서도 수많은 군중이 남부여대하여 원산에 상륙하지 않았더냐 하여간 전 조선이 비난한 군중은 아니 전 세계의 무산대중은 방금 기하선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을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 케이야 이 간도는 토벌단이 들여 밀리어서 지금 한창 총소리와 칼소리에 전대중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농민들은 들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며 또 산에서 나무를 베이지 못하고 혹시 목숨이나 구해볼까 하여 비교적 안전지대인 용정시와 국자가 같은 도시로 몰려드나 장차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이곳에서는 개 목숨보다도 사람의 목숨이 허라구나 케이야 너는 지금 상급 학교에 가게 되지 못한다고 혹은 스웨트홈을 이루게 되지 못한다고 비관하느냐 너의 그러한 비관이야말로 얼마나 갑없는 비관인가를 눈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내가 만일 어떠한 기회로 잠시 동안 너의 이상하는 바가 실현될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너는 또다시 대중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서게 될 터이니 너는 그때에만은 그만 자살하려느냐 케이야 너는 책상 위에서 배운 그 지식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이제야말로 실천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식을 얻어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너는 오직 너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킴에 힘써야 한다 이 사회적 가치를 떠난 그야말로 교환 가치를 향상시킴에만 시킴에만 몰두한다면 너는 낙오자여 퇴폐자이다 이것은 결코 너를 상품시 혹은 물건시 하는 데서 하는 말이 아니요 사람이란 인격상 취하는 방면도 이러한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고자 합니다